2번 갈게요 갑시다 2번 갈게요 2번 탐던돈에서 보는거 일요일인가? 일요일? 탐던돈 왜 방어 있어? 아이패 성장 방어력이 있네 어쩔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한슬이 형 이 판도 두꺼이 먹고 시작할까? 우리 파프리인데? 두꺼비 두꺼비? 어 두꺼비는 피 많이 받는데 두꺼비 매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 두꺼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그런 거 왔어 암흐무 레드 시작됨? 암흐무는 저거 또 골렘 시작하면 되지 위에서 마나 좀 딸리지 않나? 안 딸릴 것 같은데 블루에다가 스마스면 마나 차 저거 알리스타 텔레포트야 얘들아 젤리의 고뇌가 느껴진다 진짜 젤리의 고뇌가 느껴진다 어떡해 그래도 알리가 미아되면 콜 좀 해줘 어 이게 알리가 확실히 그래도 나랑도 인정해 내가 볼 때 한 2렙 찍고 바로 갈 것 같아 어 2렙 찍고 갈 거야 라인에서 2인배? 2인배? 2렙도 못찍게 해야잖아 그냥 2인배? 우리가 갔다고? 어 약해 약해 왜? 잔파이트에 암흐무 붕대 젤드평하면 될 수 있고 저기는 알파이트 나를 1렙 나쁘지 않은데? 저기는 알파이트가 있어요 알파이트 아 알파이트 있어요 알파이트 저쪽은 알파이트가 있어요 알파이트 저쪽은 알파이트가 있어요 알파이트 우리 잔파이트가 레오버린 더 큰 아 인정 근데 좀 더 탱키야 말파이트가 아까처럼 와드하자 어 자오가 여기다 와드 박았나? 안 박았어 내가 일단 55초에 박을게 어 뭐야 이거 여기 49초 여기 왔거든 아 어 어 어 미니언 생선까지 미니언 생선까지 미니언 생선까지 미니언 생선까지 좀 많이 맞았어 맞았어 그 작살이 좋지 않은 곳에 꽂히고 말았어 급소? 급소에 꽂혔어? 급소에? 좋지 않은 곳에 꽂히고 말았어 어 아래에 급소에 꽂혔구나 와드를 어디다 박아야 되지? 삼거리에다 박아야 돼 여기다 박아야 되는 여기다 박으셔도 돼요 여기다 여기다 하셔도 되고 아문데나 상관없어 이거 먹고 또 KT는 2레벨 못찍게 하자 형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미니언들이 생선까지 이 밤바는 한 8몬까지 1레벨이면 죽겠다 KT는 걔 아빴어 걔 아빴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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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고통받게 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킬 따는 것보다 원래 스타일이 그래 약간 변태 깨질이 어 약간 변태야 변태보다 심한데 내가 먼저 맞을게 형 한 대 더 맞을게 펌표 한 번 더 다 돼 아니야 실드 실드 됐어 형 경험치 안 드셨네요 어 2레벨 어 2레벨 그냥 실드 죽어 앞뒤지나면은 너 별로 안 좋던데 안 좋긴 한데 실수를 내가 경험치를 혼자 먹은 것 같아 어 1레벨 오는데 1레벨이야? 나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이득이야 오케이 이득이용 음 바텀 다이브 하고싶다 싸우 도플 이거 피 좀 빼면 될 것 같아요 산슬이요 숲 가야겠다 형 저 말아서 저거 타워 알리가 풀라면은 근데 이거 알리스타 탈팀 같은 거 없어 어 그냥 텔레프트라서 이게 알리가 또 2레벨 때 로깅 갈려고 딜 안 찍은 것 같아 탈팀 2레벨 아니야? 어 3레벨 다이브 될 것 같아요 르블랑 미어 르블랑 미어 르블랑 미어 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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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갈게요 제가 르블랑 탈팀 근데 어 안타 안타 이거 안탈 거야 바로 가 바로 가 르블랑 미어야 다이브? 어 잠깐 르블랑이 이제 나타날 텐데 르블랑? 아니 뭐 벌스 다이브로 해서 잡어 빼 빼요 형 빼요 빼요 빼봐요 르블를 왜 텔 안쓰지? 르블랑 위드야 르블랑 여기 르블랑 여기 르블랑 여기 르블랑 텔 안쓰는게 없는데 글쎄? 이게 르블랑이 탐 오베가 떴어 폴이 안된 걸 수도 있지 그냥 바텀 버린 것 같아 그냥 어 아예 안와 이거 이거 라인 땡기고 그냥 프리징할게요 형 집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폴 그냥 컷 버스 탄데 알리 한 번 타이밍 나오거든요 탑 갈 것 같은데 케이틴 1레벨이야 지금도 이거 3인 갱 안오면 나 3인 갱 오면 다이브 당함 3인 갱 오면 다이브 당함 알리 콜 좀 내가 감 탑 한 번 들을래 알리 계속 미아 알리 올라나? 알리 미아야 알리 텔리라서 조심해 근데 케이틴 2레벨 찍었네 와드박 한건 없던거 알리 여기 알리 됐어 알리 되나? 바이얼 실내? 알리에 올라갈거에요 알리 나도 갈게 미쳤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짜오 짜오 알리 됐어 오케이 알리 텔 망했어 망했어 뭐야 이게 룰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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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바텀은 지금 그냥 디나이 중이야 혼자서 케이틀린 씨에서 3개야 살살해 네 미드 미드 죽는거 아냐 아 죽어 아비야 죽았다 다 먹자 네? 아니 이걸 보가지 알았어 보겸 보겸? 이걸 보겸으로? 보드급 보드 보드다 보드 갈게요 형 오케이 케이틀린 노플 다이브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다이브 나이 밀게요 이제 6레벨 곧 되거든요 다이브해도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6레벨 텔도 찍었어 어 케이틀린 CS 3개야 어떻게 해 케이틀린 직간 것 같아요 알립이야 다이브 계속냐 딱 탑밖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원한다면 사려주지 음 난리 안 보여 난리 봇 라이나로 궁으로 밀고 갔다올게요 지금 다이브 나 이거 정글템 AP템으로 갈까? 아니면 쿨감으로 갈까? 돌격병으로 갈까? 남자는 길무 아 그럼 집 갔다올게 그루뿌리 흑 흑 흑 우리 어디 가는 거야? 특히 암흥으로 현장 안 가면 예의가 없는 거야 암흥에 대한 챔피언에 예의가 없는 거 뭐 뭐 뭐 안 가면? 암흥으로 주문력태 안 가면 주문력태 안 가면? 팀피언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지 아 맞지 우리는 오레이디라서 또 AP템은 나쁠 게 없어 나쁠 게 없어 알리 집 케이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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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돌기 제발 다이브 하죠 형 근데 왜 얘 7렙이야? 왜 나보다 레벨이 알리 한 번 다른 데 들릴 듯? 알리야 뭐요? 홀 홀쌤 형 선갱 안 하셔도 돼요 왜그래? 예 선갱 안 하셔도 돼요 싸우 노컬 알리 미드나 탑 한 번은 가요 네 이거 알리스타가 너무 안 보여서 저희가 먼저 선갱 했다가 선갱 했다가 괜히 역갱 맞으면 더 힘들어져 오케이 오케이 짜오가 탑 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미드에 있다 짜오 그러면 이러면 탑 보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형 정글링 그거 블루 있는 거 아니야? 블루 줄게 어 블루 줄게 내려간 거 같아 내려간 거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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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 텔 각 잡는데? 럼블랑도 갈 거야 일로와 일로와 럼블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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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수 있지? 나 그럼 텔 안 쓴다? 뺄 수 있을 거 같아 나 이거 텔 써봤자 미니야라라서 도와줄게 없어 나도 그런 거 없거든 내가 간다 싸울 거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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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빼면서 예 노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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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오케이 나이스 럼블랑 럼블랑 저 공 없어요 오레비 오케이 탑 밀게 우리 팀 잘해 우리 팀 블루 아 우리 팀 너무 잘하는데 내가 하는 게 없어 보이잖아 이러면 미안해 전성기야 형이 전성기야 전성기 전성기다 미안하다 형이 전성기는 아시다 아치원 갓쓰기 알리스타 안 보여 그거 너무 해갈 거 같아 아 알리스타 리그 아 형 케이틀린 플래시 아직도 없거든요 없어 없어 예 한번 노래올만 할 거 같아요 그 이 빠지면 한번 악 알았어 어 이 빠졌다 바이브하기 힘들 거 같고 아직 타이브하기 네 나 텔 있어 응 알겠어 바텀 봐봐 이거 바텀 오면은 와드 없어서 와드 못 빻아가지고 미니언에 타면 될 거 같애 몰라 상대가 먼저 오면 미니언에 탄 다음에 난리 같고 있어 난리 같고 있어 근데 이거 신짜우 블루 줬어 아 왜 신짜우 블루야? 형, 선수리 형, 스펠 뭐 있으세요? 플래시? 플래시 있으세요? 자만 없어, 아까 알린드로 아, 핑허 못 지우겠다. 이거 지우면 안 되겠지? 네네네, 안 돼요, 지금 운영... 운영 지리고 런블미드쪽 오케이 미드 써 런블뿡 있지? 나 뭐야, 나 핑튀겼을 순간 와드 내 두개 사건은 어디 어디 막을까, 지금? 미드 위쪽? 네네네네 당길거야?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제가 유지할게요 땡기진 않을거고 네 이거 핑크아 지울 수 있나, 지금? 지워도 되지? 아니야,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약간 애매한데? 아직, 아직, 아직... 애매해 짜오가 아까 용쪽에 있었잖아 런블리 저보다 빨라가지고 조심 어떻게 될지 모르고 런블리 계속 안 보여, 라인전 안하는데 캐틀 사는 돔 딜템 샀더니 런블리 라인전 안해줘 짜오 다 미드갔어? 다 알리도 왔다 다 쿵 없어 놀러왔어 지금 다 해도 나올거 같은데, 같은? 나랑도 혼자 오케이, 라인 밀어줄까, 그럼 내가? 알리 어딨어? 알리 여기 있지 아, 그럼 라인 밀게 지금 근데 케이틀린 스펠 다 했을거에요, 형 알았어 가고 있어요, 저 천천히 이거 런블리 잡을까? 나이스 레드 여기 우리 밖에 없는거 같아 우리 밖에 없는거 같아 우리 밖에 없는거 같아 우리 밖에 없는거 같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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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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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빼 안 빼고 되는데 나는 여기 바텀에서 만화가 없어가지고 라인 밀어줄까 레드를 뺏을거 같은데 리더겠죠, 스프드 우와 나이스 레드 나 좀 주라, 레드 어, 이것도 잡았다 어, 나이스 레드 좀 리쉬 해주라 용, 용 가도 되잖아 이제 예, 용 가세요, 지금 레드만 먹고 레드 리쉬 좀, 형 잡네 이것도 잡았다 어, 저거 못 잡았네 못 잡았네 힐 쓴거 같은데, 아닌가? 응, 풀 썼어, 풀 썼어 힐도 썼지 않나? 저거 평탈 죽어야지 어, 힐도 썼어 원래 평탈 죽는거 뭐임이든 힐 어, 힐 썼어, 힐 썼어 용 집 갔다가 용 먹자, 지금 아, 집 갔다, 형 집 갔다, 형 집 갔다 먹어? 둘이 먹자, 둘이 그래 치아도 좋아서 아, 괜찮아 네 네 오케이 나 바텀 계속 갈게 그냥 그래도 되지 내가 갈게 그냥 아, 그러면 제드가 가고 내가 미드할게 일불랑 내가 1대1이겨 아, 저거 힐 썼어 힐 썼어 쩝 쩝 쩝 쩝 쩝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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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들탔다, 보제 쩝 쩝 쩝 쩝 그만 죽여, 형 쩝 쩝 쩝 어, 보가 죽었네 미드, 미드 쩝 라이르 타프 시 f wtedy 봐. 미드 라인 밀고 올라갈게 쩝 쩝 쩝 아, 앞으로 버렸네 어, 저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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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이걸 가자고? 응 안돼 안되네? 내면 말고 아니 이거 나 폭행 개잘 돼 이거 나 받으면 바로 던질 수 있어 잡귤도 먹고 바탕 갈 거니까 어 무리 안 할게 어 무리 할 거나 왜? 멋있었잖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형 이거 재밌어 어? 아르 재밌어? 어? 블루 뜬 거 아냐? 어 블루 나 먹을래 나 마나 없어 아 나 마나 없어 어 여는 갔네 여는 갔는데 마나 없어 아 뭐하세요 오케이 이거 이거 빼 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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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 바탕 쭉 아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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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다 다 했다 홀스 형님 집 가셨다가 응 바로 오시면 될 거 같아요 탑 쪽 어서 가자고 와 나르 죽었다 하지만 나르는 죽었네 나랑 또 혼자 나랑 또 혼자 아 아 아 아 질모모 가자 가자 이즈리얼이 나를 벌렀다 이즈리얼이 나를 벌렀다 야하다 앞비전 앞비전 강났다 갈등 하나 잡고 가요 가요 케이틀린이 왔어 케이틀린이 왔어 그냥 쿵 따라서 사은품 사은품 1 플러스 1 아 헉 나 둘 다 다 없어 다 없어 가서 다 잡으면 돼 여기 얘 밖에 못 잡았죠 형 여기 위험하다 이거 어 이거 평타 잘 치면 할만한데 어 나이스 살려줘 일로가 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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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젤리 형의 멘탈까지 챙겨드리는 음 보갓 완벽했어 완벽했어 알았어 어디 팀으로 뜰 만한 곳은 없나? 아 바텀 2차까지 밀었네 그러면 탑으로 가자 탑으로 나 따라와 탑으로? 미드초 대치하고 내가 타코와도 될 거 같은데 어 어 어 그냥 밀어 어 그냥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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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일단 밀게 라인은 밀어내니까 그냥 바텀도 한 번 정리해야 돼 이거 미드 5명 내가 공사 10초 파이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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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으로 바로 가자 다같이 용먹고 라인빈 맞춰받았다 나 그냥 혼자 놓을게 난리했어 바로 용먹고 같이 탑으로 가요 조일웅 형이랑 스팅하다가 승대가 이거 했는데 개빡신거야 개빡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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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쿨감 다른? 어 아니 쿨 이거 던지면 바로잡아 미쳤어 이거 가자 용가자 용 그쪽 바론 간다? 아니지? 바론 쪽으로 담긴 하는데 지금? 그러게 바론으로 오셔야 할 듯 바론으로 오셔야 할 듯 바론 그냥 바론 와드가 없는데 장신구 있어 바론 아니야 바론 걸렸다 바론이 되게 세네 바로 딜이 안나와 얘네들 딜이 안나와서 뺐다 이거 우리한테 걸려서 뺀게 아니라 바론이 너무 세서 뺐어 바로 가자 용이나 먹자 쟤들 그냥 탑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어 탑 갈려고 우린 용먹어 네 나르랑 둘만 먹어도 되겠다 나도 세요 큰 지팡이 안나와요? 아직 지금 1,300 나 탑 여기까지 밀때까지 기다려 어 라인 관리는게 같이 밀면서 하면 돼 나이스 아 이거 가자 알리 아 터졌다 힐 나 궁 50초 오케이 대상인 것 같아 오빠 로리 와우와우 와우와우 어 어 어 감 살았네 뭐야 이거 나 저 배달해줄까? 가능해? 나 저 배달해줄까? 응 하지 나이스 어 형 같이 너 말고 나 어 나 뺄게 뺄게 뭐야 이거 뭐야 야 날라가다가 걸렸어 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왜 가다가 찜질받어 야 서비스 오지게 많다 찜질받 응 음 음 바론 갈래? 두 번째가 먹어서 바론 빨라 우리 왜요? 나도 뒤집어서 빨라 가자 그러면 가야지 우리 이겨내 어딨냐 바론이 무조건 가는 거지 나 조냐 나왔어 네 바로 앞에서 세리머니로 조냐 한번 가죠 지금 잡으려나? 어 잡아 진짜 잡아 카메라에 잡으려나? 어 제드 와라 제드 제드 와야돼 어 갈게 어 뒤치기 뒤치기 까르텔? 어 큰일났데 우스 형 그냥 딜 최대한 하고 쓰면서 어 나이스 완벽한 어그로 우리 우리 올 때까지 시간 많이 벌었습니다 형님 아 그럼 알리노 아 아 하 하 아 아 정확하게 신선한 아 아 아 하 흙 하 하 아 하 하 형, 나 이거 레이저 찜짓 너무 아픈데? 아... 너 방어력 무시라서... 아, 레이저 풀 마사지 받는데, 이거? 이거 방어력 무시라서 되게 세. 개사기야. 방어력 무시라고? 어. 아, 그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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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풀로 먹으러. 알았으. 아, 이게 3-3 트위드였어, 이거. 뭐야, 이게? 형. 형의 KD의 절반만 따라와봐, 승훈아. 쟤네들 우리 불러. 네네. 몇 차가 오고, 14? 14다, 인물. 와, 와드였어. 소름 돋는다. 연기 오졌다, 쟤네들. 바론 쪽으로 다시 와주세요, 여러분. 바론 트라이 하면 못 막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론 먹다고? 응. 이거 그냥 오면 싸우면 돼, 안 먹고 그냥. 2매랑 던지는 속도 봐, 이거 봐. 다 왔어, 바론 쪽으로? 가자. 라인 밀어놓고 가. 고고, 고고. 어. 나 무라마나 키니까 되게 빠를 거야. 아, 이걸 또 바론이? 어어. 한 번 정도 비벼줘야지. 차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차. 우리 전화트용은 너무... 나는 치아가 있잖아. 바론 관차에 다 없어. 타요, 지금. 삽삽삽. 미니언 세지니까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미니언 데리고 갈게. 미니언 출발. 미니언 출발. 미니언이 생각보다 되게 세지더라. 이게 되게 세져서 못 막아요, 이게. 와, 쉽지 않네. 클레어가 안 돼. 절대 못 막아요. 나 밟아줄게. 바론이 벼사기야, 지금. 아, 어디 갔어. 우물 잠수? 어우. 어우, 공 나야. 야오. 와. 아, 레이저. 레이저 진짜 꺼먹었어요, 레이저. 레이저 진짜 꺼먹었어요, 레이저. 이리로 와봐. 미안. 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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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 종이 한 장 차 이루겠다. 아. 종이 한 장 차 이루겠다, 이거는. 종이 너무 약해서 실대를 못 들어. 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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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아리스타 커진거 봐. fine. 안 막. franch while 뭐. 아, elite. 고맨이 좋아보인다. 수영. 아니 우와 와 퀴드폭가 잘하는데? 하 여기라는 건가 아 이렇게? 르블랑 기우카 엄청 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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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강하다 응? 아 쎄네요 네 이렇게 이승 0패로 오늘 멸망전 결과 이승 0패 오케이 오케이 이승 이제 일요일에 일요일도 같은 시간대일 거야 우리가 좀 A조면 일찍 하면 좀 좋은데 저희 B조면은 계속 10시에 하면 되는 거죠 응 맞아 아 네 수고하셨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최고 좋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를 나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